이거를 만약에 일본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동선이 반대였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 문화권도 아마 반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만든 콘텐츠에서도 아마 반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콘텐츠 같은 경우엔 그 나라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미국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모하나가 가는 방향이 포지티브한 방향입니다 순방향이에요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샷에 해당하는 거죠 눈높이도 보세요 계속 눈높이를 저기 지금 수평선에 맞춰서 보세요 수평선이 지금 눈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높이에 지금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모하나의 허리쯤에 있죠? 수평선이 여긴 어때요? 여기도 비슷하죠? 모하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화면의 방향을 보세요 배두 방향을 보면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모하나는 이렇게 왔죠 일관되게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수평선의 높이를 보세요 여기가 지금 눈높이거든요? 연출을 하실 때 눈높이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카메라의 높인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런 식의 앵글을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이 이 앵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앵글은 업저빙 하는 앵글이에요 감정에 들어가는 앵글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작가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이 장면을 업저빙 하는 장면으로 써요 그런데 가끔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이 연출을 쓰면 여기에 감정을 실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에 감정을 실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바닥이죠? 이 앵글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아요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건조한 시점이에요 이 앵글을 쓰실 때 조심히 해서 써야 된다 앵글의 목적을 확실히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갑니다 앵글이 바뀌죠 왜 바뀌었을까요? 여기서 자 다시 계속해서 눈높이를 보세요 그리고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위기가 살짝 오죠 자 보세요 돛을 아까 보여줬죠 돛을 보여줬는데 이 친구가 지금 라이징합니다 지금 카메라 위로 올라가요 수평선을 위주로 보세요 수평선을 중심으로 계속 인물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뭔가 바뀌었죠 분위기가 분위기가 아래를 향하고 있죠 배가 화면상에서 이렇게 돛이 펴졌어요 그리고 아까 돛을 보여주니까 이거죠 돛을 보여줄 때 앵글을 그렇게 바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눈높이가 계속해서 이랬다가 갑자기 앵글이 탑뷰로 바뀌죠 그러면서 돛이 가운데 있죠 모하나는 돛을 쳐다보고 있고 돛은 접혀있죠 기능적으로 쓴 거예요 컷을 그런데 어떻게 돼요? 모하나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점점 화면에 수면의 위쪽으로 저기 뒤에 수면을 가만히 있죠 수면의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바닥으로 초박해요 돛이 펴지면서 이거를 위한 기능이었어요 앞에서는 1차로 놀라죠 하지만 괜찮아 뭐 이러면서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파도가 와요 파도의 높이를 보세요 자 그동안의 파도의 높이는 요정도였어요 모하나의 목 정도 아까는 처음에는 어디였어요? 허리였죠? 허리에서 목까지 왔다가 다시 보세요 옆까지 올라왔었죠? 모하나는?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처박히고 여지 없습니다 뭔가 위기가 오거나 뭔가 변화가 오면 앵글이 변합니다 앞에 복선이 깔리고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수평선이 안 보이죠 수평선이 안 보여요 이제 거대한 바다가 오는 거예요 모하나한테 전에는 전에는 모하나의 눈높이에 분명히 수평선이 있었는데 수평선이 안 보입니다 수평선은 어딨나요? 자 여기 있죠 저 높이 모하나의 시선이 위를 향하고 있죠 지금 보고 있는 컷들은 다 모하나에게 감정이입이 된 상태로 보이는 컷들입니다 모하나가 바라보는 바다라는 게 지금 모하나가 나가야 하고 개척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다가 지금까지는 높이가 허리 목 가슴 어깨 이동도에 걸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번 처박히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벽이 되죠 그리고 처박히자마자 시선은 45도 밑을 향하죠 그런 다음에 빕채만큼 파도가 오는데 시선이 올라가죠 위로 위기가 왔어요 이제 도시 펴집니다 넘어가고 안정적으로 넘어왔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이죠 배가 방향이 바뀌었죠 분명히 이 돼지는 화면에 가운데에서 오른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돼지가 여기 있었다고요 여기 원래 화면에 배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수평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수평선의 기울기가 기울어졌죠 이 앞에는 어땠을까요? 수평선은 일정했어요 심지어 여기서도 일정하죠? 여기서 어때요? 계속 일정합니다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울어지죠 위기가 온 거예요 이렇게 눈높이에서 보여주는 캐릭터 등을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캐릭터한테 감정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장면들에서는 모하나의 눈높이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다가 망망대해였어요 파랗게만 보였다고 바다가 이 바로 전장면에 바다는 이런 모양이었어요 처음에 바다에 나가려고 할 때 그때 바다가 어땠어요? 가늠할 수 없죠 그냥 파란색이에요 물론 약간 그 깊은 바다는 아니겠지만 모하나가 패쳐나가야 할 망망대해였다고 지금까지는 자 이런 바다를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모하나는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바다가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서는 굉장히 거대한 바다였는데 여기서부터는 객관적인 바다가 됐어요 자 어때요? 깊지 않죠? 바다에 그 바닥이 다 보일 정도로 헌하게 보일 정도로 깊지 않은 바다고 누가 봐도 그냥 물놀이하는 바다예요 배는 반다 방향으로 뒤집혔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어떤 걸 느낄까요? 사람들은 아 이게 별거 아닌 바다네 위에서 바라보니까 그렇죠 별거 아닌 바다네 그리고 모하나는 그것도 헤쳐나가지 못하는 애네 지금 의욕만 많고 그거를 헤쳐나갈 능력은 없는 애구나 라는 거를 은연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독자들한테 파도는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모하나는 요 자군 앞에 연안도 벗어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를 이 큰 화면 안에 요만한 지금까지 등장했던 그 모하나가 등장했던 것 중에 가장 작죠? 이만한 화면에 요만하게 등장합니다 가랑잎이 떠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전환이 되기 전에 이 다음 장면에서 이제 모하나가 위기를 겪거든요? 죽음의 위기를 겪는데 그 죽음의 위기를 겪는 것이 이런 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전화점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다른 뷰를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이 장면을 그 점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모든 장면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포지티브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 반면 이제부터는 네거티브 자 모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느 쪽을 봐요? 이제 이쪽을 봅니다 원래는 이쪽을 보던 애였어요 계속해서 이쪽을 보면서 나아가던 아이였어요 본인이 개척해야 할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으로 보다가 그 두 번의 파도를 맞는 다음에 바로 이쪽을 봅니다 자 어때요? 그렇죠? 뒤를 보죠 이제? 뒤에 파도는 파도는 밀려오고 겁에 질리고 수면 높임 높아지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잡았죠? 이 화면 안에 이만한 화면 안에 요만하게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콘티를 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공이 자연이라든가 아니면 더 강한 상대라든가 이런 시련 앞에서 나약한 존재를 보이기 위해선 높은 시련을 보여줘야 되겠죠? 주인공보다 크고 그리고 이것이 존재하려면 이 컷이 존재하려면 이것에 반대되는 컷 즉 이 컷이 필요한 거예요 화면에 꽉 차잖아요? 이거는 크롭이죠? 이 장면을 보여줘야 이 장면이 의미가 생기는 거죠 모아나는 극단적으로 계속 이제부터는 왼쪽을 향합니다 화면에 왼쪽에 치우쳐있죠? 그리고 흘러가는 방향도 계속 왼쪽이에요 계속 이쪽을 보면서 가죠? 다음 도망가죠 이제 물에 빠졌어요 빠졌고 여기는 보신대로 자 이것도 어때요? 모아나가 밖에 나갈 때 공포를 겪었던 물은 지체만큼 높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조빙을 하면서 보는 것들은 얕습니다 이렇게 물이 깊지 않은 물이에요 요 깊지 않은 물에도 죽을 수 있는 모아나인 거죠 나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어한테 물린 것도 아니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산호에 발이 걸린 거예요 모아나는 공포에 질려있죠 나갈 때만 다른 표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바닷가로 밀려왔는데 어디부터 보여줘요? 무트를 먼저 보여주죠 모아나가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새로운 시퀀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아나가 모험을 떠났다가 작은 파도 두 개를 만나고 좌절해서 그 시퀀스가 끝났고 다음 시퀀스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요? 모래사장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모아나가 아까와 달리 아까는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등장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등장하죠? 퇴장하는 방향이죠? 배가 옆으로 도는 탑뷰를 중심으로 해서 반으로 접힌다고 생각하면 앞에 쪽은 포지티브 뒤쪽은 네거티브예요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시퀀스예요 네거티브의 새로운 시퀀스예요 할머니와 이제 대화신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셨죠? 포지티브한 방향과 네거티브한 방향 그리고 눈높이 이제 대화신이에요 할머니는 왼쪽에서 등장해서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모아나는 오른쪽에서 등장해서 왼쪽을 향하고 있죠? 이렇게 모아나의 방향이에요 할머니의 방향이고요 두 사람이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나아가야 할 바다가 아니라 정착해야 할 산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는 모아나를 거쳐서 진행 방향으로 가고 모아나는 그걸 쳐다봅니다 자 할머니는 여기 있었어요 원래 모아나는 여기 있었고요 할머니가 이쪽으로 왔죠 방향이 전환이 됐죠 앞에까지는 어떤 씬이었어요? 이런 씬이었어요 이렇게 등장했어요 사람이 그런데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면서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멀어졌죠 카메라가 멀어졌다는 건 뭐예요? 관찰한다는 거예요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가지 않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치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세요 디즈니의 감독들이 그냥 바꾸면 안 돼요 제가 그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왜 안 꺼집니까 이거 야 방송은 나오고 있죠 지금 얘가 얼어버렸는데 여러분 작업관리자를 불러서 꺼야 되겠어요 얘를 잠깐만 껐다가 다시 켤게요 얘를 얘만 자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세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었죠 자 이 정도 바스트 컷에서 찍다가 갑자기 할머니가 지나오면서 할머니의 등 뒤로 가죠 자 다시 보실까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의 위치가 바뀌려면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고를 하고 콘티를 짤 때 두 사람의 위치가 갑자기 바뀌면 안 돼요 그럼 독자가 헷갈려요 거기에서 한 번 충격이 옵니다 일부러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슬램덩크 연출을 설명을 할 때 페이지가 누락돼갖고 끝에 설명을 못했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노우회가 어느 정도로 천재냐면 그거를 일부러 씁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뒤집히거든요 페이지를 넘기면 그래서 독자를 당황시켜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 한 번에 그거 한 번에만 되는 거지 사실 다른 데서 쓰시면 안 돼요 그 슬램덩크를 쓸 때 그 이노우회 작가는 작두를 타는 무당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은 그때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만신인 거죠 제 만화 댓글에도 만신이라는 댓글을 과분하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작가랑은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그 슬램덩크 쓸 때의 그 이노우회는 그 지구 역사상 단 한 명밖에 없었던 만신이었어요 여하튼 이것을 깰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게 먹혀야 돼요 틀린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두 사람의 위치는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님은 이 두 사람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해요 이 장면에서 모하나 앞을 한마디로 생방송에서 카메라 앞을 출연진이 지나가는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할머니의 등을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할머니의 등을 왜 보여줄까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하나의 시선이 아니에요 모하나의 시선이었으면 할머니의 오른쪽이 아니 왼쪽이 보여야지 오른쪽이 아니라 지금 할머니의 오른쪽 귀가 보이잖아요 모하나의 시선이었으면 보세요 할머니의 왼쪽 귀가 보여야 되죠? 이거는 모하나의 시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화면 전환을 위한 거예요 바다를 향하고 있는 할머니한테 감정입을 하라는 거죠 자 등이 나오죠 그리고 등에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일단은 시선을 보세요 자튼 바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망망대해를 보여주고 있고 화면에 중심에는 가오리가 있고 왼쪽에 할머니가 있고 할머니 등에는 문신이 있고 그 문신이 가오리 문신이고 여긴 가오리가 있어요 얘가 주인공이죠 이 바다하고 할머니 방향은 이제 포지티브 바뀌었죠 이제 그것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뀌었죠 카메라가 뒤로 쭉 빠졌어요 아까보다 할머니는 나아갑니다 모하나는 돌아가고요 모하나는 돌아가는데 돌아보죠 모두가 의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모두 다 계산된 거예요 콘디를 짜면서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독자를 어떻게 홀려서 어떻게 데리고 갈 건지 어디로 데리고 갈 건지 독자가 어떻게 오해하게 만들 건지 아니면 오해를 어떻게 안하게 만들 건지를 모두 다 계산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의 위치를 바꿨어요 여러분들도 폰티를 짤 때 두 사람이 대화하는 씬을 만들 수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하는 씬을 만들 수 있는데 두 사람의 대화하는 씬을 만들려면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독자가 아니면 시청자가 수용자가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하나는 어디 있어요?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극단적으로 왼쪽에 있습니다 몸은 어느 쪽을 향하고 있어요? 왼쪽을 향하고 있어요 시선만 오른쪽을 향하고 있어요 모하나의 내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해 안에서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계산이 된 겁니다 보통 자 이 사람이 연출을 할 줄 아는 작가냐 모르는 작가냐를 구분할 때 저는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컷에 어느 곳에 캐릭터를 배치하느냐로 보거든요 그걸 먼저 봐요 책을 이렇게 후루룩 보잖아요 웹툰을 이렇게 한껏 한껏 읽지 않고 한번 어떤 분위기인지 후루룩 보게 되잖아요 후루룩 보게 될 때 이 작가가 컷 안에 캐릭터를 어떤 식으로 배치했느냐를 보거든요 대부분의 캐릭터가 이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컷 가운데 대부분 배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연출을 모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연출을 모른다는 거에 자 99라고 합시다 99%의 확률로 연출을 모른다고 보면 돼요 심지어는 이건 어떤 경우까지 되냐면 본능적으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이거 굉장히 이게 누군가를 씹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재능으로 밖에 못하는 데가 있고 공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공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시면 해결할 수 있어요 뭐하나 같은 만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스스로 검증된 작품들을 이런 식으로 분석적으로 해석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재능적으로 타고나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100% 국복이 가능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하나가 왜 화면에 왼쪽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돌아섭니다 할머니도 전신사시 보이고요 할머니는 화면에 중앙에 있어요 할머니는 여기고 뭐하나는 여기 있어요 컷을 몇 개를 쪼개갖고 앵글을 몇 개를 쪼개서 보여줬죠 둘이 바뀌는 장면을 이렇게 힘들게 바꿨잖아요 둘의 위치를 이제 이 위치는 바뀌지 않아요 자 다음 것 볼까요 여기는 왜 이걸 보여줄까요 할머니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왜 뭐하나 다 가리고 왜 등을 보여줄까요 문신을 보라는 거죠 할머니의 문신이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이 할머니는 가오리를 상징하는 할머니예요 앵글이 반대죠 앵글이 반대인데 여전히 할머니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어요 반대 앵글이에요 지금 앞에는 어땠어요? 화면을 중심으로 할머니는 오른쪽 뭐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앵글이 반대로 바뀌면 할머니는 여전히 오른쪽에 있어요 그렇죠 바뀌지 않습니다 앵글이 또 바뀌었죠 어때요 여전히 할머니는 오른쪽에 있죠 앵글이 또 바뀌었죠 할머니는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오른쪽에 있죠 또 바뀌었죠 오른쪽에 있죠 이 뒤로는 설명을 안해도 아시겠죠 아니 화자에 따라서 앵글이 바뀌는건 아니에요 아 앵글이 바뀌는거 잠깐만요 그건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네요 내가 이거 소리를 들으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동영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자에 따라서 앵글이 바뀌는건 맞는거 같아요 말하는 사람의 앵글로 바뀌는거죠 그런데 앵글이 계속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제가 설명해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앵글이 계속 바뀌어도 화면 안에서의 두사람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거에요 어떤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콘티를 짤 때도 두사람의 위치를 정하잖아요 그럼 두사람의 위치를 정하면 두사람의 위치는 일정한게 좋습니다 무조건 일정하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어요 각자의 방식대로 하는겁니다 하지만 어때요 정해진 위치를 바꾸지 않는거는 여태까지 제가 많은 설명을 했는데 거기에 설명이 다 나와있어요 그게 안하는게 좋으니까 바꾸지 않는거거든요 그걸 바꾸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거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를건지 야 이건 올드스쿨이고 나는 누스쿨이야 그래서 나는 한번 두사람의 위치가 현란하게 바뀌는걸 써보겠어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한다 여기서도 바뀌지 않죠 계속해서 할머니는 계속해서 화면에 오른쪽에 있어요 모하나의 오른쪽에 있어요 아쉽죠 자 그건 됐구요 자 그러면 다음 꼴을 볼까요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씬이에요 요것도 소리 없이 조금만 봅시다 할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요 앞에는 어땠을까요 요 앞에도 보여드릴게요 무하나는 어디서 등장하나요 오른쪽에서 등장하죠 왼쪽으로 가죠 할머니가 누워있어요 무하나는 어느쪽을 바라보고 있나요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계속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고우라고 말하죠 클로즈업이 나와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클로즈업 씬이 나오죠 중요한 데 살아서 그래요 고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앵글에서 고우라고 얘기하면 왠지 이 방에 있는 다른 사람도 들을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는 들리지만 방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는 연출입니다 무하나는 계속해서 시련과 슬픈 상황 때문에 어느쪽을 바라보고 네거티브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죠 즉 화면에 왼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은 어때요 계속해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죠 물론 할머니가 누워있어서기도 하지만 오른쪽 위를 바라보는 것과 왼쪽 아래를 바라보는 것은 감정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어디로 가나요 다시 오른쪽으로 나가죠 들어왔던 데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달려갑니다 할머니의 소식을 듣고 들어갑니다 할머니가 있고 가고 은밀하게 할머니에게 거우라는 이야기를 듣고 망설이지만 할머니가 용기를 주고 뒷걸음 쳐서 화면 밖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굉장히 꼼꼼한게 뭐냐면 이렇게 엄마가 와서 야반도주하는 뭐 하나를 도와주잖아요 심지어 이 장면에서도 두 사람의 위치는 계속 바뀌지 않아요 실수로라도 바뀔 만도 하잖아요 이런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두 사람의 위치는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펜터치를 하거나 콘티를 짜거나 이럴 때 습관대로 나오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이 동선이라든가 위치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머리 속에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번 정해진 다리를 지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그냥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물론 하나하나 계산을 하죠 하나하나 계산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을 안 해도 습관에 의해서 그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위치관계에 대한 그런 룰이 그냥 지켜지는 거죠 손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단 하나의 실수도 없는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하나가 가야 되니까 이제 둘의 위치가 바뀌죠 바뀔 때 어때요 자 이렇게 크롭되어 있죠 몸이 인체가 크롭이 되어있는 씬들 자 보세요 인체가 크롭이 되어있는 씬에서는 계속해서 위치가 같습니다 엄마야 엄마는 오른쪽 모아나는 왼쪽에 있어요 바라보는 방향도 엄마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모아나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앵글이 바뀌어도 그래요 그런데 자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가 바뀔 때 앵글이 어때요 아까 설명 들었던 것과 똑같죠 멀리 떨어졌죠 광각 앵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아나는 오른쪽으로 나가죠 벨을 밀고 나와서 불이 꺼지고 야 이 제가 이 연출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우아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다루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죽음을 다루지 않아요 캐릭터가 죽는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 내부에 룰이 있겠죠 악당이 죽는 장면 같은 건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져요 통쾌하거나 코믹하게 그려져요 그런데 여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이 장면을 얼마나 무게감 있고 얼마나 고민해서 표현했는지를 보세요 죽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장중하고 높은 값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장면이 슬프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처절하다거나 뭐 이렇게 뭐냐 분명히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으면 다른 방향으로 보여줬겠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들이 잘 다루지 않는 죽음이라는 소재를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카메라가 동선이 이렇게 움직이죠 밑으로 바닥을 움직여서 나무들이 움직인 거 함께 가오리가 모하나에게 다가와서 화면에 왼쪽에 밑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굉장히 노골적인 방향이죠 그리고 모하나는 그 할머니를 따라서 아까는 넘지 못했던 파도를 넘고 드디어 미래로 나아갑니다